복잡한 서울 생활에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곳에서 마음 편히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며 그림 그리는 배중열입니다. 제주 일상을 담아낸 그림 에세이 제주담다 제주담다와 아내 고율 작가와 함께 여행하며 작업한 여행 에세이 여행을 기억하다 를 출간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이 다음 작품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되는데 제주 종이 가게가 저에겐 소통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상의 모든 것이 고마웠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심을 피로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칸캔은 항상 특별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쿠키와 함께하는 아내 고마워요. 대한민국의 desperate 그리 leather 그리 boxer